하지만 이게 어제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했어요 어제 오전에 5발가량이 발사했다는 게 어젯밤에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합참이 9시 정도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11시 넘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안보실장 점검회의를 했습니다 결과도 안보실장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대통령도 참여 안 했죠? 안보 점검회의 실장도 없었고 NSC가 아니기 때문에 NSC도 안 했죠 안보실에서 한 거죠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요 노무현정원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몇 시간 늦게 알렸죠? 어제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알린 거죠? 10시간 12시간은 지났죠 1시간도 아니죠 서해안에서 무슨 총격이 있었는데 몇 분 늦었다고 난리 피우던 자들입니다 언론도 국민의힘 등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NSC도 안 했고 대통령이 참여도 안 했어요 문재인 전문이나 노무현정원은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3월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아니 방사포스한테 이거 9.19 합의 파기 아닙니까? 물어봤죠 근데 사실은 9.19 합의 파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합의 파기도 아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한 거는 문재인 정부 왜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저자세냐 대응 안 하냐 바두냐 저자세다 무슨 구신 외교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남북한 한반도평을 위한 노력을 그렇게 폄훼하고 피하고 대북 적대 정책 무조건 전쟁이나 대결 정책을 부추기던 자들이 국민들한테 안 알려도 된다 위험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지금 그런 식이에요 NSC 안 했냐 뭐 그렇게 아주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저강도 무력심이기 때문에 괜찮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 아닙니다 수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보고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뭐 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 아무도 모르는데 물론 그러니까 출퇴근도 맨날 지각하고 맨날 빵사모로 다니고 강아지들하고 놀러 다니고 맨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게 공적뉴스드나 사적뉴스드도 알려지고 기자들한테 알리는 인간은 또 김건희 칠오빠라는 거예요 김건희 칠오빠라는 공무원도 아니고 청와대 직원도 아닙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부부의 일정과 관련된 것을 칠오빠가 기자들한테 연락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제2의 최순실이 이미 나타난 거예요 김건희 본인이 이미 최순실이고 칠오빠까지 등장해 있는 거예요 이쪽이 정윤해처럼 등장한 거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최순실, 김정인은 부부관계였던 거고 지금 김건희와 김건희 칠오빠, 김땡땡은 남매관계인이라는 차이만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른바 국정당 사건이 떠오른다 그 연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여러분 우리 정말 솔직하게 지금 윤석열이 빵을 먹으러 다니고요 그다음에 검찰을 막 15개, 16개 유혹증을 박아놓고 정치검찰들을 그게 법치지라 우기고요 그다음에 영화인들을 불러다가 김건희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만찬을 하고 그다음에 영화관에 와서 파쿨을 먹고 자빠져 있고 이거 윤석열이 기획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정 짰을까요? 그다음에 그걸 사진을 찍어서요 집무실에 바이든이 앉았던 자리에 딱 김건희가 다리 꼬고 앉고요 옷은 처음에는 서민처 가더니 요즘에 굉장히 초고가 옷으로 싹 다 바뀌었어요 굉장히 사치스럽게 다니면서 강아지들하고 놀러 다니고 이거 누가 짰을까요? 이런 일정 사진은 누가 찍었을까요? 어떻게 그게 팬클럽으로 오빠 심지어는 오빠를 통해서 청와대보다 먼저 제공이 되고 청와대 더 많이 제공이 되고 청와대가 아니죠 이 사람들 청와대를 포기하고 왔으니까 대통령실 김건희가 처음에는 직원이 찍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사적 사진을 직원이 찍은 게 부려먹은 것으로 될까 봐 아니다 김건희 폰으로 찍었다고 했는데 김건희 폰도 들고 있네요 김건희 씨는 사진을 보니까 사진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우리가 볼 때 대통령실 그러니까 대통령 내외라고 한다면 공정의 뉴트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건 보도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이고 정제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왔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말마다 어떤 현장에 빵집, 영화관 계속 보이는 상황 또 이제 부부의 일종의 이런 걸 우리가 계속 알게 된 상황이 돼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 말은 뭐냐면 시민들과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글쎄요 가서 시민들 만났나요 신세계백화점에서 고급 신발 사면서 시민들 만납니까 그 유명한 제과점에 가서 이름난 제과점인데 맛집인가요 네 거기서 시민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다 경호 통제하고 있는데 경호원들 또 있으니까 수백 명의 경호원들 그리고 지금 경호원들은 지금 또 막 안정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고 지금 다 소문이 확인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통경찰들하고 서울시내 교통경찰들하고 경호실은 지금 죽어난다는 겁니다 맨날 부부가 놀러 다니니까 뭘 사먹으러 다니고 뭘 사러 다니고 아니 국민들 입장에 일 좀 해라 일 좀 해 무슨 일을 하냐 아니 NSC도 안 들어가고 회의 주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주 5일째라는 생각을 좀 하나 봐요 그 지는 주 5일째 하면서 자기는 지는 저녁 있는 사람 하면서 심지어 지각 밥 먹듯이 하면서 왜 국민들한테는 체제임금도 너무 적고 체제임금 너무 많다 주 52시간 주 40시간이 기본인데 이미 12시간 다 하고 대부분 업장에서 64시간까지 노사 합의로 하고 있는데 심지어 하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작으니까 100시간도 일할 수 있어야 된다로 망바라면서 지는 딱 지각 늦게 하고 출근 늦게 하고 사람들 교통체증 만들고 남들 출근 늦게 범죄는 교통체증 계속 만들고 칼퇴근 해가지고 회의도 주제하지 않고 북한이 이사행동이 안 했는데 국민들한테 그것도 늦게 알리고 문재인 정병에서는 1, 2부만 늦어도 난리 피우더니 이거 NSC도 안 한다고 난리 피우더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언론들은 김건희의 초고가 옷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은 안 하고 그것이 뇌물인지 협찬을 받은 것인지 그다음에 서민고스프레 하다가 그렇게 몇백만 원짜리 옷이나 명품을 바르고 다니는 게 바람직한지 지적하나도 없이 그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 모든 걸 김건희 씨가 저는 기획했다고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 권력 세열이요 박관천 경쟁이 넘버원 최순실 넘버투 정은행 넘버스틱 박근혜라고 용기 있게 폭냈듯이 2014년도쯤인가 저는 저뿐만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 윤석열 지지율도 많이 폭락했던데요 저는 검찰 독재 국가 선언하고 김건희가 조용히 내줘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무슨 제2부속실이 거의 사실상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는 건 다름없는 방향으로 하고 조직은 안 만들지만 지금 부속실이 업무를 봐준 상황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조용히 내줘하겠다 하더니 바이든 나오는데 나타나요 송강호, 정우성 유명한 패드 있으니까 나타나요 지가 막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에 두 번이나 가요 한 번은 분명한 것은 주중이었어요 그래서 다리 꼬고 앉아서 사진을 찍어요 그것도 개를 들고 다니면서 막 물가 대란, 물류 대란, 기름값 대란, 북한 위기 고조되는데 개들하고 막 잔디밭에서 놀고 있어요 사진 찍고 있어요 빵 사러 다녀요 신세계백화점까지 가서 구두 사고 명품 신발을 사고 있어요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국민들 엿먹으라는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사과했던 거 다 거짓이야 이 권력은 내가 만든 거야 녹취록에도 무섭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집권하면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남편이 집권하면 우리 부부가 집권하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배우자가 집권하면 우리 그 사람이 집권하면 이 사람은 내가 집권하면 최소 두 번이 나와요 나는 대통령이니까 정신이 없으니 우리 오빠를 인터뷰해 거기서 오빠가 또 등장을 합니다 친오빠가 부동산 투기 비리 있을 때마다 오빠가 항상 등장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무슨 대통령실 공사도 한 7억짜리 공사도 단우름이라고 하는 정말 사실은 포천에 있는 업체고 막힐 수 있는 업체가 아니거든요 동네 샷시해주는 업체예요 그 있잖아요 집에 우리 샷시아나 이중창을 해주는 그거 어떻게 대통령실 업체를 합니까? 다른 거는 경호처에서 발주하고 했는데 이거는 비서실을 통해서 했다 김건희 최우선 특수관계는 의혹이 있어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선은 관련자들이 친인척이다 얘기는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대통령실 부인했습니다 우선은 이름을 개명해가지고 친척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아니 저는 조용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돋보이기 위해서 잘못했습니다 남편께 죄송합니다 국민들 대국민 사과한다고 해놓고 I believe 대남편 사과한 것도 열받았는데 그러면서 분명히 조용히 내주면 하겠습니다 약속했죠 여러 번 발표했죠 그런데 지금 대놓고 내가 최고 권력자 넘버원이야 윤석열도 나한테 꼼짝 못해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이걸 지금 전 국민한테 과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누구도 제동을 못 걸어 권력 1위가 김건희 씨가 돼버린 겁니다 황당하게 이게 지금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남아있는 임기 동안 이게 반복이 되고 반복될 겁니다 제어 안 될 겁니다 이러다 보면 사고 납니다 그래요 당장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일정 내밀한 사적 일정들을 기자들한테 사진을 보낸 사람은 누굽니까 김진우 친오빠입니다 김건희 친오빠입니다 그 다음에 팬클럽 강모 변호사입니다 이권 세력이 누구한테 붙을까요 벌써 팬클럽으로 그래서 팬클럽 지금 벌써 한 군데 네 분 났잖아요 행정사고 생기고 그 다음에 김건희 오빠 김건희 엄마 채원순 지금 윤석열이 보니까 배우자와 장모의 꼼짝 못하네 주요 일정을 김건희 오빠가 직접 개비사하네 어떻게 될까요 재벌 대기업들이나 로비실들이나 이권 개발형 세력들이 벌써 지금 이미 저는 엄청나게 달라붙은 로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추정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 팩트는 팩트대로 우혹은 우혹대로 분리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제가 지금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의혹이라고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불쌍도 오빠가 대통령 부부 사진을 찍고 기자한테 직접 연락을 해요 그 오빠한테 사람도 안 붙었겠습니까 이권 세력들 우리가 지금 임기 시작된 지 한 달 정도 지난 상황인데 이런저런 혼란도 있고 비판도 나오는 상황에서 안진건 소장은 결국에는 이게 사고가 터질 수 있는 앞으로 사고가 터집니다 그런 예상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건희 씨 최은순 씨 주변에 있는 후속 비리 비선 세력들의 실체도 굉장히 그갑하고 무섭고요 저는 그 사람들 하나도 안 무서워요 또 심지어 그 사람들이 저를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나경원한테 1억 민사소송 당했고 이주환 국민의원한테 2억 민사소송 당했고 이주환이 고소했는데 무협이 됐는데 항구역 검찰 수사도 받고 있고 또 대선 때 국민의힘이 저 우리 민생경제공사 안진걸TV 저 신고해가지고 수사도 받고 있는데요 뭐 맛만 먹으면 구속시킬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제로 2008년도에 우리 광평형 미국산 쇠고기 때처럼 또 2016년도에 총선대 낙선운동 대대로 탄압할 때처럼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잠시 쉬었다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은 우리 경제는 우리 결의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온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요 어떻게 만들어온 우리 민족정교 역사정의인데 아주 그냥 미국을 숭배하고 일본이라면 쩔쩔매고 그냥 어떻게 자위대 한반도에 상륙시키지 못해서 안달이라고 난 것처럼 한미군사동맹으로 돌아가고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